안녕하세요 똘이사랑입니다 오늘도 제가 샬롬 달게 나왔습니다 샬롬 달게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예쁘게 물드는 멋진 슈퍼클론 한번 보고 가실게요 슈퍼클론 엄청 이쁘죠 이렇게 자구들도 다 이렇게 하나씩 물고 있습니다 하나씩 물고 있는 애도 있고 세 개 물고 있는 애도 있고 이렇게 멋지죠 이렇게 뺏딱하게 자구를 물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슈퍼클론 이런 아이 10만원 합니다 슈퍼클론 10만원이요 오늘도 샬롬 달게에서 멋진 애들 한번 찍어볼게요 구독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합니다 이 아이는 가브리엘 가브리엘 이런 아이는 12만원 합니다 가브리엘 12만원이요 멋지죠 네 이 아이는 베이비 핑거 베이비 핑거 상당히 좋은 애가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 이렇게 묵둥이에다가 아주 밥이 굉장히 좋아요 베이비 핑거 이런 아이 12,000원 합니다 물도 이렇게 예쁘게 들고 아 이렇게 아주 수영도 멋지고 이렇게 예뻐요 베이비 핑거 아주 묵둥이에요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 12,000원 합니다 베이비 핑거 12,000원이요 아 이 아이는 물이 굉장히 예쁘게 들었죠 이 아이는 파이브 스타 파이브 스타 이런 아이는 만원 합니다 파이브 스타 만원이요 이렇게 군생이에요 아주 네 이 아이는 아이씨 그린 아이씨 그린 이렇게 3두 군생인데요 이렇게 자구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아이씨 그린 군생 이런 아이 16,000원 합니다 아이씨 그린 16,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퍼프 퍼프 아주 묵둥인데요 목대도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한 포트에 이런 아이는 4,000원 하는데요 이렇게 아주 많이 자랐어요 이렇게 이 아이는 원래 이렇게 예쁘게 자라는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를 이렇게 화분에다가 한 포트를 이렇게 심은 모습은 이런데요 이 아이는 세 포트를 합식을 했습니다 아우 굉장히 이쁩니다 이 아이가 이제 이렇게 자리 잡아서 단풍이 들면은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포트에 4,000원 하는데요 이렇게 세 포트 합식하니까 이렇게 이쁩니다 이 아이는 퍼프 한 포트에 4,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빅토리 빅토리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피멍이 들고 있습니다 아우 물이 아주 매력적으로 이렇게 물이 들고 있어요 빅토리 이런 아이는 3,000원 합니다 빅토리 3,000원이요 이 아이의 옆에 이 창은 제이블 제이블이라고 하는 아인데요 이 아이는 12,000원 합니다 제이블 12,000원이요 굉장히 짱짱하고 아주 좋습니다 분은 7.5cm 분에 이렇게 숨겨진 아인데요 굉장히 짱짱하고 이뻐요 제이블 12,000원이요 이 아이는 한현마리아 한현마리아 이런 아이는 6,000원 합니다 이런 아이는 많이 예뻐질 기미가 보이죠 한현마리아 이런 아이 6,000원이요 이 아이는 파이어필라 파이어필라 이런 아이 5,000원 합니다 파이어필라 5,000원이요 원정 폴덴 시스 원정 폴덴 시스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예쁘게 물들고 있어요 원정 폴덴 시스 이런 아이는 6,000원 합니다 6,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벨타나 벨타나 이런 아이도 6,000원 합니다 이렇게 맑게 노랗게 이렇게 물드는 아인데요 이렇게 물이 들면 아주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벨타나 6,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춥스 춥스 대품인데요 물이 점점 이렇게 빨갛게 들고 있죠 이게 물이 들면 아주 빨갛게 굉장히 예쁘게 물들어 나이거든요 이 춥스 이런 아이는 만원합니다 춥스 만원이요 할로윈 할로윈 이렇게 꽃송이가 아주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철화 할로윈 철화인데요 이런 아이 만원합니다 예쁘죠 할로윈 철화 만원이요 네 이 아이는 수입창인데요 굉장히 모양이 예쁘게 생겼습니다 환엽에다가 이렇게 조그민 데 비해서는 굉장히 다부지고 아주 짱짱하게 생겼어요 입장 좀 보세요 이런 수입창 8,000원 합니다 아주 이렇게 예쁘게 물들고 있어요 이런 아이 8,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샬롯 샬롯 이런 아이는 5,000원 합니다 샬롯 5,000원이요 이렇게 예쁘게 물들고 있어요 샬롯 5,000원 되겠습니다 네 이 아이는 슐퍼 리나 이렇게 자구도 달고 있고 안에서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맞아 너무 이쁘네요 슈퍼 리나 24,000원 합니다 슈퍼리나 24,000원 요 네 요아이는 카시오 적금 카시오 적금 요런 애는 만원 합니다 카시오 적금 만원 요 네 요아이는 콩고두 콩고두 아주 색감 너무 이쁘죠 아 아주 예술입니다 콩고두 요런 아이 2만원 합니다 콩고두 2만원 요 네 요아이는 슈퍼클론 슈퍼클론 요런 아이 3만원 합니다 굉장히 아주 카리스마 있죠 슈퍼클론 아주 멋집니다 요런 아이 3만원 요 네 요아이는 새벽이라는 아이인데요 새벽 새벽 요렇게 군생인데요 아주 짱짱하고 너무 이쁩니다 새벽 요런 아이 만원 합니다 새벽 만원 요 요런 맥도가리 요런 아이도 색감이 아주 환상이죠 맥도가리 리드맥도가리 요런 아이는 5천원 합니다 맥도가리 5천원 요 네 요아이는 블랙아이 라는 아이인데요 블랙아이 네 요런 아이는 2만원 합니다 블랙아이 2만원 요 아주 짱짱합니다 네 요아이는 모닝듀 모닝듀 모닝듀가 아주 굉장히 좋은 애가 나왔습니다 요런 애 아주 짱짱하고 묵은 애에요 모닝듀 요런 아이 4천원 합니다 모닝듀 4천원 요 네 요아이는 별의 눈물 별의 눈물 요런 아이 백화인데요 요렇게 밥도 많고 이제 곧 꽃이 필거 되 필 아이죠 백화 요런 아이는 만원 합니다 별의 눈물 만원이요 네 요 레인드랍 레인드랍 분생인데요 아 요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레인드랍 아우 예쁘죠 요 며칠상간에 물이 굉장히 예쁘게 들었네요 레인드랍 요런 아이도 있고요 네 요런 아이는 센세이션 센세이션 요아이도 아주 단단하고 굉장히 예쁘게 다부지게 생겼죠 센세이션 요런 아이 4천원 합니다 4천원 요 요아이는 몽블랑 분생인데요 몽블랑 분생 요런 아이는 8천원 합니다 몽블랑 분생 8천원 요 네 요아이는 벨라도라 벨라도라 분생인데요 아주 묵둥입니다 요런 아이 2만 4천원 합니다 벨라도라 2만 4천원 요 네 요아이는 라울 라울이 아주 요렇게 예쁘게 물이 들고 있어요 요런 아이 만원 합니다 아주 밥도 많고 굉장히 묵둥입니다 라울 라울 요런 아이 만원 합니다 네 요아이는 스타마크 스타마크 요런 아이는 2만원 합니다 아우 아주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 스타마크 아주 군생이에요 요런 아이는 묵둥입니다 2만원 요 네 요아이는 샴페인 대품입니다 샴페인 요런 아이 만 2천원 합니다 샴페인 만 2천원 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똘이 사랑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요